여러분, 버터를 둘러야 해요. 버터 살짝 바르고 버터 너무 많이 발랐어. 닦아! 이게 너무 많이 바르면 미끄러져서 탄답니다. 자, 미니 팬케이크 팬에 한 스푼 반을 넣습니다. 대표! 오케이. 아직 아니야, 아직 아니야. 기다려, 기다려. 참을성 요리할 때는 인내가 중요하다고요? 아직 아닌 건가? 아직 전혀 안 됐죠? 조금 더 데필게요. 무슨 일이야?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와, 느낌 왔어, 느낌 왔어. 오케이! 오 마이 갓. 네. 오케이, 오케이. 아직이야, 아직이야. 아직이야, 아직이야. 이제 냄새만 맡고 알아야 해. 그게 딱 이겼구나. 자, 과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? 오, 노. 타버렸네요, 여러분. 에잇. 제가 먹을게요. 자, 이번엔 태우지 않고 하겠어. 좋은데? 제발, 제발. 이번엔 제발. 제발. 완벽해. 보셨어요? 완벽함? 다 된 것 같아.